주성분석 PCA와 Linear Regression, 선형회기입니다. 아까 미리 이제 우리 공분산 행렬,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행렬로부터 이제 랜덤 베리어블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분산 행렬, 공분산들을 구해서 이 공분산 행렬 시그마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고 이 시그마는 대칭 행렬이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. 그래서 그 대칭 행렬을 가지고 싱길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서 이 싱길라 밸류들을 큰 것들 순서대로 활용해서 이 랭크 리덕션을 한다고 했죠. 그럼 이 공분산 행렬의 싱길라 밸류와 싱길라 벡터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축을 준다고 했습니다. 프린시퍼리 액시스, 또 프린시퍼리 컴포넌트의 다이버전스, 분산을 보여준다고 했죠. 이런 내용들, 고유값, 고유 벡터, 또 싱길라 밸류, 싱길라 밸류 베타, 또 싱길라 밸류 디컴포지션에 대해서는 기초 과목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 어쨌든 행렬로부터 행렬 분해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축과 주성분, 프린시퍼리 컴포넌트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 들었고 선형회기는 데이터들로부터 가장 분산을 잘 보존하면서 그러면서 축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인데 이건 2차원이니까 사실은 하나의 라인만 있으면 되게 되죠. 이게 3차원 데이터, 4차원 데이터, 5차원 데이터가 되면 새로운 축이 여러 개가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.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거리를 구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에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구했던 걸 기억나죠. 이 거리가 가장 크게 되는 그런 어플록시메이션을 찾는 것인데요. 사실 이 선형회기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과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은 이 선형회기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가장 많이 쓰이긴 하지만 이 선형회기는 사실은 로스 펑션을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그런 함수를 찾는 그런 문제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보다 좀 더 폭넓은 그런 문제입니다. 어쨌든 그렇지만 지금 저 차원에서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. 이 선형회기는 각 데이터 X, I, Y, I와 1차 함수 Y equal A plus BX에 의해서 계산된 이 점들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A와 B를 일단 결정한 것인데 분산을 잘 보존하면서 그래서 주성분 분석에서는 각 데이터 X, I, Y, I에서 1차 함수 Y equal A plus BX에 의해 있는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A와 B를 결정했습니다. 이거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과 똑같죠. 이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여 얻어진 직선이 데이터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죠. 그래서 이 아래에 보여줄 그림은 선형회기와 주성분 분석에 의해서 얻어진 직선을 실제 같이 보여준 것인데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죠. 그래서 이런 축으로 구할 수도 있고 이런 축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게 더 베스트 핏하는 라인이냐 하는 문제죠. 지금 말씀드렸듯이 최소 제곱 직선과 회기 분석에서 사용하는 선형회기 선형회기의 라인과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시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과 선형회기 사이에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은 선형회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테크닉이긴 하지만 선형회기는 로스트 펑션, 로스트 펑션,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데에 쓰이는 훨씬 더 다양한 이론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